사랑받고 싶어요. 계속해서 축하 후에 이어지겠습니다. 이숙씨를 소개해 드릴게요. 그때는 왜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계속 인사드립니다. 사랑하는 순간 꿈을 치면 망설 것이었으면 이제 말이야. 처음은 그 날이 그 자칫 속 비워진 차장만 봅니다. 그때는 그때는 땀 나올 생각 했을 거야. 그때는 왜? 그때는 왜? 그때는 왜? 사랑인 줄 왜? 왜 보내셨나? 세월이 너무 지난 지금이야. 추억의 건지는 바쁘신 안심으로, 고침으로 그 여행을 아시는 왜 이래서요? 한 벨척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